안녕하십니까 마카다 입니다 저기 오늘 제가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요 그 애청자 님께서 지금 붙여 주셨습니다 그 내용물은 제가 반찬 종류라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받게 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일단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 포장을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찬 생각말로 분침이 막 돕니다 지금 제가 입이 까다롭지를 안 해 가지고 아무 반찬이나 다 잘 먹거든요 잘 먹으면 뺍니다 아 아 아 아 아 이거는 저 오이 장아찌 네요 오이 장아찌 아이고 제가 좋아하는 건데 이것도 아이고 반찬이 몇 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총 여섯 개 여섯 가지 네요 반찬이 이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지금 무말랭입니다 무말랭이고 요거는 저 젓갈 종류 같습니다 아 이거 제가 젓갈 좋아하는지 우여하시고 이것도 젓갈까지 요게 조개 젓갈 종류 같습니다 지금 내용물을 저 안에 살짝 보이는 거 보니까 아 군심도네요 요거는 저 고추 고추에 저 양념에 버무리 갖고 삭힌 고추 있잖아요 거기입니다 이거는 저저 밥에다가 물 말아가 찍어 먹으면 이거 진짜 맛있죠 이거 뭐지 이거는 저 마늘 쫑입니다 마늘 쫑 마늘 쫑 이거 양념 했는 거 아 새콤달콤 이런 것도 맛있죠 맛있죠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건 뭐지 겉에서 봐서 표가 안 나는데 아 아 이거 먼저 알겠습니다 이거 저 깻잎입니다 깻잎 깻잎 넘어가지요 이거 아 진짜 정성스럽게도 보내 주셨네요 밑에 얼음 깔아 가지고 아 오이장아찌 이것도 이것도 밥도둑인데 냄새가 이거 너무 좋으십니다 이거 제가 한동안은 진짜 반찬 걱정없이 살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고가워서 어쩌지요 아 이것도 냄새 좋고 오늘 저녁에 이걸로 반찬을 해 가지고 당장 먹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 저 저한테 붙여 주신 그 후원으로 붙여 주신 애청자님께 다시 한번 저 감사드리고 예 하여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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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